만약에 16년에 달려있던 넘버는 15년식으로 못 가요, 양도 양수가 안 돼야 그러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넘버가 이미 다 차들이 폐차되어 있고, 오래된 차들이 되니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넘버가 비싸지, 상승을 하면 되고 수익 같은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수익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되게 유명해 일단은 일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일은 뭐 있어요, 꾸준하게 있어요 근데 뭐 그전에 비해 단가가 떨어져도 사실이기도 하고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10분 한번더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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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디젤트로보로 3초부터 보고 오셨죠? 네, 3초부터 9분으로 8초부터 6분으로 아, 정리해주신구나. 지역은 어디세요? 네, 청주요. 아, 청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 네 일단 지역이 청주가 여유만 드신다면 3.5톤으로 하시는거는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네 3.5톤으로 1톤이 조금 청주면 특색이 좀 버거우실 거예요 좀 더 멀리 나가셔야 돼요 맨 잡으려고 하면 청주내외장은 그렇게 단가도 좋지도 않고 일도 좋거든요 청주분도 거의 아래 지방 부산이나 이런 곳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니셔야 되고 물론 3.5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법인은 이에 대한 법인은 3.5톤씩 나으셨거든요 그 3.5톤 지금까지 그거를 지금 가격대가 어느정도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고요 꼭 그렇겠죠 네 어느정도 이제 너무 좋은 경우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안 되는지요 주변에는 광포밍가들은? 그렇죠 광포밍가들은 넘버는 넘버가에겐 언젠데요? 지금 넘버는 평균 전후 잡으시면 돼요 넘버는 정차만별이 넘버는 정차를 할 때는 이보다 아래에 있는 14년, 13년, 12년, 11년 얘보다 아래에 달려있던 넘버만 15년씩에 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6년에 달려있던 넘버는 15년씩으로 못 가요 양도양수가 안 돼요 그러면 왼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넘버가 이미 차들이 폐차되어 있고 오래된 차들이 되니까 구하기가 어려우니깐 넘버가에겐 비싸지 상승을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차 같은 경우는 어떤 인식이 좀 선생님 더 센 더 센 좀 더 싸긴 하거든요 더 세니까 보니까 지금 특수적으로 보니까 좀 싼 편이더라고요 다른 차들보다 현대차나 이런 차보다 네 더 센 차가 좀 더 저렴하고 차는 더 좋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 예를 들면 1톤으로 따진다고 하면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는데 신차는 기아차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고로 나오면 현대차가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런데 다 까보고 보잖아요 네 똑같은 차예요 네 그렇게 똑같은 차예요 그런데 인식이라는 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호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비싸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비싸지는 거고 선호를 좀 덜 하면 어쩌면 금액이 좀 더 내려가는 거고 기사분이 이런 게 많이 상대하니까 수익 같은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수익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되게 유명한 게 일단은 일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일은 뭐 있어요 공존할 게 있어요 근데 뭐 그전엔 단가도 떨어지는 사실이기도 하고 경기가 뭐 물론 경기가 좋았던 적도 없지만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힘들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내가 나가서 이런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노력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시는 게 뭐 공원시간도 짧고 뭐 쉬는 날도 많고 하면 뭐 안 되는 그렇죠 안 내려가지고 근데 적당하게 뭐 주에 한 번씩 쉬고 아침에 나가서 좀 되게 퇴근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뭐 다들 뭐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보니까 지입 그런 것도 있던데 지입하고 일하는 콜 많이 하고 어떤 게 없나요? 지입도 지입 나름인데요 일단은 콜도 요즘엔 잘 만들어져 있어서 홀발이도 괜찮은데 네 근데 지입해서 단가가 좋다 고정이 계속 생긴다고 지입 뭐 지입 오전에는 지입 일하고 오후에는 홀발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입 고정에 뭐 한 달은 천억에 줄게 우리 그만해 다시 그러면 지금 홀발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네 네 네 일단 제가 차량 한 세 대 정도 지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18cm, 700kg, 20cm, 3cm, 요거 하나 네 세 대 이렇게 네 보시고 보시고 다 하고 오고 하시는 동안에 할부저저다 한번 갈 거예요 인정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